아줌마가 호텔 앞에 찍었는데 호텔 앞에 안에서 찍은데 어... 소이... 소이... 네... 어...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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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저희는 이제 리우 5일차? 4박 5일 지났으니까 5일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도 했고 버스 터미널로 일단 왔는데요 원래 이과수로 가려고 했는데 이과수 가는 차가 대부분 다 매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피하라고 하는 플루마라는 차를 타야될 수도 있고 있을 듯 타야 타지 뭐 타면 타는 거지 뭐 쇼를 샀어요 플루맛 4시 30분에 세미가 한번 타고 갑니다 카레가 상당히 많아서 카레가 상당히 많아서 하하하하 어디 몸 안 좋아? 아 오케이 타면 타고 가려고요 여기 그 터미널 안에 화장실은 2.5 헤아리라서 좀 비싼 편이고요 어 그리고 여기 물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정에서 사왔어요 아구아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플루마를 달퀴야 세니까 계속하네 사물도 많이 아 일단 출발하네 출발 진짜 큰 출발 무섭뜻 아무튼 14회 ound 4시간 가야 되니깐 와 피스 뭐해.. 근데 진짜 좀 더 행복해.. 이번엔 여자리에 들어가는 중 여자리에 이때는 여자리에 오르다 이게 1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5시 9분이에요 5시 10분 한 4시간 반 정도 왔는데 벌써 너무 지쳐 앞으로 20시간 남았는데 진짜 듣던 대로 남미의 버스는 진짜 얼어죽을 정도로 추워요 발이 너무 시려워요 양말을 꺼내 놓을 걸 깜빡했어요 신난 게 있으니까 밤에는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살아야지 저희가 타고 온 버스고요 여기는 휴게소입니다 반짝반짝하네요 날씨가 엄청 좋아요